엄지발가락 부위가 붓거나 붉어지며 엄지발가락을 움직였을 때 통증이 심해 자기도 모르게 발바닥 앞쪽이나 안쪽에 체중이 가해지지 않게끔 불안한 걸음걸이로 걷게 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엄지발가락 아래에 있는 종작골에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하는 종작골염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발은 신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그리 넓진 않지만 항상 체중을 지탱하는 만큼 매우 많은 뼈와 관절이 존재하는 부위입니다. 특히 엄지발가락 아래에 있는 종작골 역시 발에 가해지는 체중을 분산하고 원활한 보행을 가능케 하는 아주 중요한 조직인데요. 발가락을 굽혔다, 피는 동작인 점프와 달리기, 오래 걷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이 해당쪽 부위에 뼈 자체 혹은 주변 힘줄이 손상이 되면서 염증과 함께 발바닥 앞쪽과 엄지발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바로 이 종작골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통증을 유발하는 종작골염에 대해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본인이 만약 이와 같은 증상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꼭 집중해 주시면서 저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작골염에 관련된 스트레칭 두 가지, 운동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이요. 첫 번째 스트레칭은 발가락이 불편한 쪽, 발을 안쪽 복숭아 뼈 기준으로 해서 발바닥 중간에 양손 엄지로 꾹 눌러보시는 거예요. 자, 눌러보셨다고 하면 엄지발가락 바로 밑에 있는 뼈의 근처에만큼 이 양손 엄지로 쓸면서 마음속으로 5총도 세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셨을 때는 양손 엄지로 누르고 있는 쪽이 쭉 당기고 늘어나야 된다는 느낌이 있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불편하신 발 안쪽 복숭아 뼈 기준으로 해서 발바닥 중간 부위에 양손 엄지로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꾹 눌러주셨다고 하면 엄지발가락 바로 밑에 있는 뼈 근처만큼 나의 발바닥을 쓸면서 마음속으로 5총도 세면서 쭉 쓰면서 올라가주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주셨을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누른 쪽이 쭉 당기고 늘어나야 된다는 느낌이 있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이에요. 자, 두 번째 스트레칭은 불편하신 엄지 바로 밑에 있는 뼈를 쓸고 내려가시다 보면 홈이 있는데요. 그 홈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꾹 눌러주셨다고 하면 반대쪽 손으로 불편하신 엄지를 잡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본인 마음속으로 3총도 세면서 발등쪽 반영으로 천천히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당겨주셨을 때는 발바닥 쪽 엄지로 누르고 있는 쪽이 당기고 늘어난다는 느낌이 있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불편하신 엄지발가락 바로 밑에 있는 뼈를 쓸고 내려가시다 보면 홈이 있는데요. 그 홈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시고 반대쪽 손으로 불편하신 엄지를 잡아보시는 거예요. 자, 잡아보셨다고 하면 마음속으로 3총도 세면서 그대로 발가락을 발등쪽 반영으로 천천히 당겨주시면 됩니다. 당겨주셨을 때는 발바닥 쪽 엄지로 누르고 있는 쪽이 당기고 늘어나야 된다는 느낌이 있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동 두 가지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두 가지 동작 중 첫 번째 동작이에요. 자, 첫 번째 동작은 불편하신 엄지를 한쪽 손가락으로 잡아보시는 거예요. 자, 잡아보셨다고 하면 엄지는 밑으로 내리려는 힘 30% 정도에 대한 힘을 주시고 손가락은 위로 당기려는 힘 70% 정도에 대한 힘을 주시면서 위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엄지 발가락이 밑으로 땅 쪽으로 향하는 힘 30% 정도에 대한 힘을 지속적으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하셨을 때는 발바닥 밑에 쪽이 쭉 당긴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한쪽 손으로 불편하신 엄지를 잡아보시고요. 엄지를 잡은 상태에서 엄지는 밑으로 내리려는 힘 30% 정도에 대한 힘을 주시고 손가락은 발가락을 위쪽으로 당기려는 힘 70% 정도에 대한 힘을 주시면서 마음속으로 5초 정도 되면서 천천히 당겨주시면 됩니다. 당겨주실 때는 나의 발바닥 아래쪽이 당긴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동작이에요. 두 번째 동작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자에 앉은 다음에 집에 있는 수건을 돌돌도 마신 후에 나의 불편하신 발 앞쪽에 딱 대고 올려주신 거예요. 올려주셨다고 하면 엄지 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에 대한 발가락은 수건을 지어짜듯이 잡아주시고 그대로 엄지 발가락만 하늘 쪽 발등 쪽 반영을 쭉 들어주신 거예요. 들여주셨을 때는 엄지 발가락 쪽 발등 위쪽에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걸 느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의자에 앉으신 다음에 집에 있는 수건을 돌돌도 마신 후에 불편하신 엄지 발가락 쪽 발 앞꿈치에다가 수건 위에 올려주신 거예요. 올려주셨다고 하면 엄지 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에 대한 발가락은 수건을 지어짜듯이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엄지만 하늘 쪽 반영으로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어주셨을 때는 발등 위쪽이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걸 느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발바다 통증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는 질환이지만 통증 발생 빈도가 잦은 경우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통증이 쌓이고 쌓이고 하면 나중에는 더 큰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취한다면 예방이 가능한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꾹꾹 눌러주시면서 우리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만나요.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